잠깐만, 잠깐만. 키가, 키가 뭐 하나. 잠깐만요. 홀려버리다. 우리 홀렸다고 할 때 너에게 홀렸다고 안 하고. 너한테. 뭐해, 홀렸다고, 뭐해, 홀렸다고, 뭐해, 홀렸다고 하잖아. 뭐해, 홀렸다고. 그러니까 홀려버린. 그러니까 귀신에 홀렸다. 뭐해. 뭐해. 다 홀려버린 눈인 거야, 나. 자, 뭐해, 나 홀려버린. 내 눈이 얘기하네. 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카이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내리 따라가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카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카이 튀어나옵니다. 독자노선이 한번 내겠습니다. 아까부터 독자노선 나왔어. 마이크 막기만 해, 마이크 빼버린다. 제 판단에는 그게 아니에요. 뭐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못된다 쪽에서 카이가 나와요. 눈도 아닐 수도 있어. 눈은 없다, 이거지? 네, 그래서 아니면 이건 거죠. 네, 뭔데, 뭔데. 왔다. 카이 씨 막아야 돼요. 왔다, 진짜. 왔어. 문 없지, 문 없지. 들어왔어. 지금 깔리네요, 지금 깔리네요. 눈이 아니라 뭐해, 나 홀려버린 듯 아니야?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아니야?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아, 좋다, 좋다. 아, 이거다. 진짜,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조금 따라가세요. 조금 달라요, 조금. 카이 씨, 나 이제 헷갈려요. 내가 맞은 듯. 홀려버린 듯. 뭐해, 다. 홀려버린 듯. 이제야 좀 개운하다, 이러면 정답이야. 뭐해, 나. 개운하면 정답이야. 나 홀려버린 듯. 어, 표현 잘해, 표현 잘했지. 아, 홀려버린 듯. 아, 완전히 반했어요. 그냥 다 맞춰버리네, 그거. 아니, 뭐해. 왜냐면요, 이상한 떨림에 끌리는 눈빛이 아니라 뭐해, 홀려버렸으니까 내가 이상한 거에 끌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말이 되잖아요. 진짜 싫은데 맞다. 인정해라. 싫은데 맞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시작하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분명히 들었는데. 뭐해, 나 맞아요, 혹시? 아니면 진짜 반전을 뭐해 아니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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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나 뭐해. 뭐해, 나 홀려버린 듯. 뭐해? 나 홀려버린 듯. 왜. 왜, 진짜로. 여러분.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대단하다, 진짜. 강하잖아요, 지금. 대단한 놈이다, 진짜. 우리가 요즘 기술을 배워야 돼, 이렇게. 너무 웃겨. 찍수 같은 찍수.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이렇게 좋은 세상이다. 나 이거 박수 한 번 쳐. 아유, 진짜 너무.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내 원샷은 내가 한다. 대단한데? 내가 만들면 그만이야. 걸스테이의 릭마벨. 불러, 추세요. 이상한 끌림에 떨리는 눈빛. 심장에 닿을 듯짜릿한 울림. 뭐해, 나 홀려버린 듯.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 오, 괜찮은데? 정답이다. 자, 과연. 자, 과연. 걸스테이 릭마벨.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 결과는. 야, 제발. 버틀리면 안 돼, 냄새 맡는다. 제발. 실패. 해리야, 제발. 해리야, 정말. 키의 비명 소리와 함께.